일단 뭐 감독님 영화 얘기는 나중에 또 계속 할 테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구요 뭐 각 편들이 다 되게 개성이 있고 뭐 변신부터 그 다음에 업자들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다들 각자 개성있고 되게 재밌는 영화들이라 재밌게 봤고 저 특히 되게 노덕 감독님의 저기 저기 업자들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거는 사실 약간 장편으로 만들만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만한 플랜 코미디로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덕 감독이 너무너무 좋아할거에요 아마 지금 잘 달려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안녕!